지금은 가수 스위치 닭사람이 나물을 양략 닭사람 닭사람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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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설탕 모짜렐라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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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소 볶으면 철거 흰색 맥주도 잘 섞어주세요 계란 살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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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물 우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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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소금 소금 젤리 고춧가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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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고추로 바삭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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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남의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전번에 한 차례 추석 음식을 이렇게 차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안동 찜닭이고요 이거는 추억의 사라다 옛날에 명절이면 이걸 잘 해 먹었거든요 이거는 로제 찜닭 요즘 이게 뭐 난리래요 아이들 젊은 애들 간에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김치하고 파김치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먹읍시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덜어줄게요 안동 찜닭이야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더욱이 식혀 너무 뼈 넣는 그릇이 됐어요? 놔줘 그릇 저기 당신도 내가 가져와? 응, 내가 할게 당신 다리 하나 잡어 뭐야? 다리? 응 그동안에 뭐 뼈 넣는 그릇 여기 응, 뼈 넣는 그릇 여기 여기 뼈! 뼈 넣는 그릇 자, 잡수십시다 당신 술 한잔 따라야지 응 자, 대추 향기가 너무 좋다 국물 같은 게 되게 맛있네 맛있어? 응 맛있게 아주 맛있어? 응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데 이거? 맛이 조금 틀리네 응 근데 우리네 입맛에는 이게 낫다 이게 더 맛있어 응 맛있게 드셔 닭다리가 아주 여기 타네 응 옛날에 여보 이거 사라다 많이 해 먹었잖아 계란도 막 넣고 해 먹으면 응, 계란 넣었다 응, 해 먹어야 응 추억의 사라다 응 고수가 맛있네 응, 맛있어? 응 야 너희들 엄마 아니면 세상에 이거 어디서 먹어보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맛있게 됐다 맛있어? 응 응 맛있게 됐다 맛있어? 응 응 맛있네, 진짜 백 vorne 합자로만 해 쭈욱 빠져네 배추김치, 이파리는 하나, 둘, 둘, 셋 여기? 이거? 야 배추김치 이거 너도 하나씩 먹어봐라 맛있더라고 맛이 들어가지고 밥에다가 놔줘 하나 더 놔 좋네 뭐 붙었어? 붙었네 맛있어 먹은디야 장어 근데요 먹은디 근데 맛이 어쩌면 안 변했어 말코네를 왜 어떻게 했나 이제 한 통밖에 없어 다 먹었어 이제 김장할 때까지 먹으면 될 거 같아 계란이 조그맨 이거는? 이거 저거 청계 닭알이야 청계 닭알이라 조그맨 닭알 길러가지고 이제 새로 낳는 거야 청계 닭 안주가 용하나 그래도 짠이라도 해야 돼 기분이 나는데 그치? 아니 짠 왜? 기분인데 짠 너도 이것도 좀 줄까 이거? 이게 맛이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다리 줘 다리는 나 먹어야 돼 내가 먹을 거야 다리 너도 하나 줄까? 응 맛있네 맛이 틀리지? 그 맛하고 또 이 맛하고 틀리는 거지 많이들 먹어 응 병아 잡채 당신 더 드릴까? 아니 저걸 한번 줘봐 이거? 응 한 장만 줘봐 응 네 젊은 사람 미리 좋아하는데 국물 좀 드리지 이거 되게 맛있는데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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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볼까? 당신? 이건 코다 다리 다리살인데 뜯어 뜯어 응 됐어? 내가 볼게 됐어? 그냥 입으로 뜯으면 돼 응 응 응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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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뭐지 그거 우유같이 생긴 거 뭐지 잊어버렸네 금방 이름 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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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그래가지고 한 거야 생크림 넣고 생크림은 빵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빵에 들어가는 거지 응 파스타 크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응 유행이래요 떡볶이도 요즘 그게 유행이래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김치가 이렇게 부우네 응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냐? 나와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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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너라 하하하 살짝만 홍삭이 됐어 호사카 됐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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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갔다가 이렇게 덜어먹어 이렇게 접시갔다 음 야, 우리가 추석에 무슨... 추석에 닭찜을 해 먹니? 우리 좋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추석 음식이 뭐 따로 있어? 엊그저기 먹었잖아 엊그저기 먹었으니까 엊그저기 먹었거든 여기있다 그렇지? 양해가 진짜 좋아 김치 넣어줘요? 응 김치 넣어줘요? 오다 놓을까? 응 끝내준다 내가 담갔지만 진짜 맛있네 내가 담근게 아니지 우리가 담갔지 씹는 맛이 다르네 씹는 맛이 다르네 크니까 더 줄까? 닭? 응 이게 맛있네 닭이 응 맛있어? 응 아 맛있어 콧물 잡채 넣어줘 네 너는? 나 이거 먹으면 될 거 응 어우 깔끔해졌어 저녁 됐어 완전히 그럼 여기는 금방 어둡잖아 야 오늘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네 시간이 많이 갔어 오늘 기다리냐고 배고프더라고 배가 막 우리 하느라고 배고프던 수육 배고프던지도 모르고 했어 저녁때가 지났잖아 응 지났어 술 잡았어 여보 어 남았어 술 잡았어 여보 남았어 김치 하나 더 줘요 이거 진짜 네 아니 근데 당신 따라가는 나 당신 그 지 좋아한 나 그 좋아지 걔네 하하하 맛있으니까 음 음 음 오우 음 음 금방 배가 부니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약재 넣은 것 같아 반약재 응 반약재는 것 같아 청양고추 넣었잖아 이거는 이거는 청양고추 안 들어갔어 이건 넣었어 한 잔 더 받아 그러고 세 잔은 해야지 그럽시다 하하하 하하하 자 향이 좋네 응 독해 그래 독한 냄새 난다 응 도수가 높은거야 30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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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ㅜ 야, 맛있다. 이런, 맛있다. 아 진짜 배부르네 배불러? 저도 배고팠구나 배고팠지 늦었잖아 많이 잡어? 네 당신도 많이 잡어 고기 더 잡어 됐어 이제 받아가지고 7080 사라다야? 7080 사라다 지금 여기다 뭐 과일 말린 것들 뭐 다 뭐 그렇게 넣고 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런 것만 썰어서 이렇게 했지 옛날엔 그거 간과류는 비싸서 그거 넣지도 못했어 맞네 그냥 이거 이런 것만 넣고 했지 그래도 그땐 이거 없어서 못 먹었지 마요네즈 마요네즈 맛이 있어서 그냥 마요네즈를 숟가락에다가 엄마한테 야단 맞고 그걸 왜 그렇게 먹냐고 맛있어서 마요네즈가 그리고 잔치 때문에 이걸 꼭 했어 잔치 뭐 그리고 잔치 때문에 이걸 꼭 했어 저는 잔치 걷지 아 아유 네 잡아 음 앓앓앓앓앓앓앓앓앓앓앓앓아 ㅎㅎㅎㅎㅎㅎ 아니술이 웃는다니까 ㅎㅎㅎㅎ Montreal Got a lot of 뱅搞 아우 아우 시장한테 다 먹으면 살짝만 맛있어 다 먹었지? 배부르게 먹었네 배불러? 응 사나다 맛있네 다소? 맛있어 달달 좀 먹어야지 전부다 하나 먹어볼까? 요거 응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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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맛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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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흠흠 흠흠 흠 물 너 물 먹었어?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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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놓고 했더니 오일랑 으흠 으흠 이거 내가 제일 많이 먹는게 으흠흠 많이 잡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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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냐고 고생했는데 으흠흠 으흠흠 동식맨들기가 보통이기 힘든게 아니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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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정주부들 일하는거 같지 않은거 그게 중노동이야 그래도 좋아 쉬운일이 어딨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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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가 왜 안 씹히니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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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잡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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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한잔 다 잡을걸 그랬잖아 아냐아냐 그만해 그만해 우리 독해 으흠 약술로 먹는건데잉 하루에 석잔 이상 먹으면 안좋아 약술로 잡으면 좋지 으흠흠 으흠흠 졸릴대 아유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내일모레가 추석인데 집에 못 가신 분들 힘내시고 그래도 명절이니까 좋은 명절 보내세요 네 이렇게 잘 지내시고요 내일모레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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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iah 으흠 으 catalros 저 stagger imar 네 time 2 5 아 으 으 으 으 으